김시아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러비움 광고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자주 쓰던 브랜드라서 이렇게 모델을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해도 돼요? 저는 지금 러비움 광고 촬영 현장에 와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라 이렇게 모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감이고 지금 무척 설렙니다 열심히 찍어서 예쁜 모습 많이 보여 드릴게요 지금 사실 진짜 많이 떨리긴 하는데 오늘의 해피비와 함께 열심히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해피비 golden 저는 ISFP 입니다.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뀌질 않았어요. 처음 했을 때랑. ISFP인 것 같습니다. 조금 어려운데 여기 예시에는 없긴 한데 저는 조명을 잘합니다. 제가 1년 내내 조명 감독을 맡았었기 때문에 조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잘 알지 않을까? 어 네 연락 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언니가 이제 같은 회사여서 너무 좋다고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고 언니랑 뭔가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. 그냥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선크림까지만 발라요. 화장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너무 똥손이어서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열심히 노력 중이긴 합니다. 그래서 계속 시도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마트는 못 했다. 네 그렇습니다. 흑미랑 아베의 연기 네 그렇습니다. 이뻐요. 굿 이뻐요. 아 예쁘다 예쁘다. 네네. 5번 성장法 2번에 괴롭히는 예약 1번의 박탐 핸드폰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. 핸드폰이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. 연락도 해야되고 검색도 해야되고 아주 할게 많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한다면 핸드폰을 챙기겠습니다. 네 저 진짜 케이팝 정말 사랑하고요. 춤추는 걸 원래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그런 챌린지나 이런 것도 기회가 되면 많이 찍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춤도 추고 있습니다. 또 멋있는 챌린지 꼭 올리도록 할게요. 이거는 제가 학교 같은 반 언니 오빠들이 항상 시야시야를 빨리 해가지고 맨날 샤샤 이러거든요. 언니 오빠들한테 나 이번에 인스타그램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? 이랬더니 어 그러면은 시야야 니 별명하고 뒤에다가 그냥 아임을 붙여 이래가지고 어 그래? 어 그럼 귀여운데? 하면서 그렇게 짓게 된 것 같아요.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언니 오빠들 고마워. 셀카 포즈는 보통 근데 브이 많이 하고요. 브이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렇게도 하고 이루도 하고 막 이런 거? 이런 거 언니 오빠들한테 배워가지고 이것도 많이 하고 브이를 많이 애용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. 다 예쁘게 찍어주셔가지고 아니 너무 예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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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파이팅! 너무 어려운데? 지금 착장 예쁜 것 같아요.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. 너무 귀여운거 같아요. 네 이렇게 오늘 러비용 광고 촬영이 끝났는데요 되게 다양한 옷도 입고 또 화장품들과 이렇게 귀여운 컨셉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잘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피비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러비용이랑도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퇴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